안녕하세요. 배우라기 학민의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 2020년도 제1회차 태양광 발전기사 관련된 내용, 기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랑 첫 번째 문제 풀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문제의 유형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조금 과한 문제도 많이 출제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과목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제에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준비를 하실 때 너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조금 배제하시는 것도 괜찮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가 조금 배제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배제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형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유형이 조금 다른 보기가 있어요. 문제는 안 읽어보고 한번 볼게요. 보기만. 계획의 연계성의 일관성, 어떠한 계획을 잡았을 때 그게 다른 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은 계획의 적정성, 이게 잘 맞는 거야? 아니면 지속성, 이거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은 환경보존계획과의 부합성. 다른 계획이 있다. 그게 네가 새로 하는 계획하고 잘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1번과 2번과 3번은 동일 계열입니다. 그러면 1번은 조금 아니죠. 전체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 계획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중 다른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실상 조금 우리가 익히 접하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면 보기를 보고 조금 한번 유추하는 그런 실력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출제, 세부항목 자체가. 그래서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어쨌든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 계획에서 세부평가항목은 이렇게 세 가지가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관련된 문제는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보시죠. 전기사업 법령에 따라서 사업허가변경신청 시 처리 절차로 오른 것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접수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상 절차라고 하면 접수. 아니요. 접수부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접수를 하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고 뭔가 검토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어?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체적인 절차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거는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하고 접수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증을 발급하시는 과정. 우리 전체적인 처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전기사업법령, 사업허가, 변경신청 동일한 내용일 거고요. 좋습니다. 잘 기억하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3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다음 3번이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대상으로 해서 계약에 대한 법령에 의거해서 사실상 이게 법령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던 법령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관련된 내용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보기에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조금 우리하고 리앙스가 좀 다르다. 개념이 좀 다른 거 하나 있었죠. 자, 용역, 입찰, 유의서. 나하고 뭔가 계약을 맺을 때 유의서 받아서 하셔야 되죠. 그리고 과업 내용. 어떤 내용을 있는지 알고 있어야 내가 이걸 입찰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자, 그 다음은요. 내가 산출한 내역서. 난 이 정도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상 2번과 3번과 4번은 연관성이 있죠.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특별시방서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특별시방서 어떤 거요?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특별한 공정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특별한 자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방서. 그렇죠. 이건 사실상 공사하고 관련되고 계약하고는 조금 무관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사고방서. 안녕. 안녕.